전라도 천년사 출판이 미뤄지고 있죠. 식민사관에 근거한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인데요.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 오는 6월에 출판하기로 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은 2018년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명 넘는 전문가가 지난해 말까지 전라도 역사를 34권으로 정리해 출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단체가 천년사의 옛 남원과 장수를 일본 서기와 관련된 기문과 반파로 기술한 것이 식민사관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편찬 의원들은 백제 문물을 일본에 전파한 왕인 박사도 일본 서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역사를 원하는 대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출판 전의 내용을 공개해 의견을 받자는 지자체 제안도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 천년사 출판이 미뤄지면서 지자체와 편찬 의원들이 결국 합의했습니다. 천년사의 사전 공개 여부라든지 검증 방법 그리고 사업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달 안에 전자책 형태로 천년사 내용을 모두 공개한 뒤 2주 동안 식민사관과 친일에 관련된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기된 의견은 편찬 의원들이 2주 동안 논의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검증 절차가 끝나고 오는 6월 안에 천년사를 출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을 거치더라도 지금처럼 주장이 맞설 경우 또다시 반발을 낳을 수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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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